해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무원 출제 총평을 하자면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난도가 좀 평이했습니다. 흔한 말로 킬러 문항은 없었고요. 꾸준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잘 맞았을 것이고 애매한 것도 없었습니다. 억지스러운 문제도 없었고 다만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8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8번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 말고 전에 옳은 국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기본 편이든 심화 편이든 어떤 수업이든지 보면 어휴 문제를 찍어줬습니다. 찍어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년 걸 한 번 더 찍어줄게요. 내년 보면 내년 마이크에서 말할 때 또 말할 겁니다. 찍어줬다 할 겁니다. 내년 걸 감히 예측한 건데 뭐가 나오느냐 관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사람 신체부여와 관련된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른 국어에서 사람 신체부여 예를 들면 귀가 질기다. 무슨 뜻이지 이렇게 눈 코 입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마이크 잡고 내가 말해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사들은 대충 예측이 돼요. 알겠나요. 다만 카메라 촬영할 때는 감히 말을 잘 안 해. 안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해요. 난 쪽팔리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건 8번 정도가 제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한테 좀 난도가 어렵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 외에는 대부분 평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문법은 한 문제 정도 더 줄자가 됐고요. 독해는 독해도 비슷했어요. 한 문제 정도. 그런데 아마 혹자는 이 독해 문장을 독해를 어떤 가능성든 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담을 독해에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나요. 나는 속담으로 따로 뺐는데 독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독해 비슷했고요. 문학이 대거 줄어들었어요. 문학에서 고전문학이 두 문제 현대문학이 한 문제를 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문학이 한 7문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그대로입니다. 난도도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어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속담. 어려운 속담은 아니었는데 독해 안에서 속담의 뜻을 알고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볼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까 하라고 하면 논리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군무원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군무원은 이 상태가 그대로 가지 않겠나 언어 논리가 나오지는 않고 논리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독해로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네요. 똑같이. 다만 일반 생생식 비교해서 문법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 한자는 여전히 내구나. 한자는 여전히 내구나. 그러니까 문법과 한자가 안 되면 그리고 고조문학이 안 되면 합격하기는 어렵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발음표기가 적절한 것. 발음 문제는요. 군무원은 항상 내요. 행정적은 안 낼 때가 너무 많고요. 행정적은 거의 안 내고 발음은 군무원은 항상 내고요. 뚫런, 뚫런은 잘 했는데 뚫런은 잘 했죠. 잘 했는데 한 번 더 가야 돼요. 앞에가 ㄹ이고 뒤가 ㄴ이니까 한 번 유음화 현상으로 더 가야 되죠. 계속 틀렸고요. 2번은 넓다. 막가파가 아니니까 넓다가 당연히 맞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끝이가 끝이가 되죠. 무슨 현상이야? 구기음화 현상.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끝나야죠. 끝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구기음화는 무슨 모음일 때 한다겠죠. 이 모음일 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점먹이는 점이라 하면 안 되죠. 저에다가 무슨 받침이야? ㄴ 받침으로 전으로 발음해야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띄어쓰기가 틀린 건데 집 밖에는 안 반대말 밖 아닌가? 바깥? 그죠? 집 바깥에 눈이 쌓였다. 이상이 없죠. 근데 2번은 공부 바깥에 모른다가 아니고 밖에가 보조사죠. 보조사일 때는 뒤에가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죠. 그 집 밖에 모른다. 집 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밖이라는 뜻은 그거 외에는 이런 뜻이죠. 집 외에는 모르는 이런 뜻이죠. 이럴 때는 보조사에서 항상 붙여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맨손은 당연히 붙여쓰는 접두사입니다. 근데 맨이 띄어쓰는 경우도 있어요. 뒷말과 그때는 관영사인데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처음에 가장이라는 뜻일 때는 띄어쓰야 됩니다. 짧게 발음하는 맨손 맨발 할 때는 붙여쓰죠. 4번도 한겨울이 하나의 겨울이 아니고 한창이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형태수단 설명인데 1번 홀로 설 수 있는 말 즉 자립할 수 있는 말이죠.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다닐 때는 단어죠. 단어 2번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줄 때는 뭐야 소리 지어다니 뭐야 의문이죠. 의문 3번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 답이 3번이죠. 4번 끊어있기 단위는 뭐라 할까요? 5절이 되겠습니다. 5절 답은 3번입니다. 4번 아래에 밑줄 친 단어점 맞춰봐 어긋난가 설거지 맞고요. 바뀌었다를 볼까요? 바뀌었다를 지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죠. 이거 설명할 때 사기다를 학생들이 사기였다를 써가지고 흔히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내가 안된다 그랬거든요. 줄일 수가 없죠. 이 사기다는 뭐에 줄인 말이야? 이걸 줄인 거죠. 그 새끼 수는 사기였다고 말이 안맞지 않나? 이건 이렇게 줄일 수가 없죠. 줄여들지가 못하잖아. 그래서 바뀌었어도 그렇게 줄일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산등성이 돌보대기 맞죠. 답 2번입니다. 5번도 쉬웠죠. 맞춤으로 틀린 건데 깨끗이죠. 이 이를 써야죠. 왜냐하면 소리가 시로나서가 아니고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앞에가 숏받침이죠. 숏받침일 때는 예의 없이 이를 쓴다겠죠.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6번입니다. 문장 중에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물어봤네요. 오늘은 잔대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 과을 동그라미 치야죠. 앞에 명사니까 뒤에 명사 끊으면 그림을 그렸다는 되지만 책을 그렸다가 안 되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2번 사람은 모름지기 모름지기라는 부사는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와야 됩니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와야 돼요.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 법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그녀는 초보 치고는 초보 치고 할 때 치고라는 보조사는 예외 대조 대조 차이점이 나와야 돼요. 초보는 원래 잘해 못해 못하는 거거든 예외로 얘는 잘한다가 돼야 됩니다. 초보 치고는 운전을 잘한다 그래야죠. 선수 치고는 못한다 초보 치고는 잘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고라는 보조사가 반대 대조 반대되는 걸 나타내니까요. 답 3번입니다. 7번인데 며칠씩 보면 비교 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 그랬습니다. 비교 구문 그러면 뭐뭐보다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렇게 나와야 비교가 되겠죠. 1번은 나은 내일 철수와 스님을 만난 중의적인 맞습니다. 철수와 함께 스님을 만나는 건지 철수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는 건지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와과 때문에 이거는 뭐야 와과 연결에 의한 중의성이죠.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100명의 결혼식장에 학위구리 있어 근데 1명도 안 들어왔어요 또는 8,90명은 들어왔어 이걸 뭐라 그래 분부정 전체부정 중의적이죠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 들어왔다 뜻입니다. 또는 다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일부는 들어왔다 뜻입니다. 근데 보조사가 없으면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되고 일부는 들어왔다고 돼요. 그래서 중의적입니다. 3번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그림 의자 때문에 중의적입니다. 관역기술사 의자 때문에 중의적이죠. 2번은 부정문의 중의적이고 3번은 의자 때문에 중의적이고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알겠죠? 4번 남편은 나보다 보다 때문에 중의적이죠. 이게 뭐야 비교 구문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1번 성마르는 성마르다거든 성 본성이 말랐다 뜻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 안 좋은 말이죠. 참을성이 없다 조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참을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급하다 돈 바르다 까탈스러운 성격들 알아요? 그런 성격을 돈 바르다 그래요. 까다로운 성격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운 성격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 돈 바르다 살천스럽다는 쌀쌀하다 매섭다 쌀쌀하고 매섭다 이런 뜻입니다. 쌀쌀하다 쌀쌀하고 매섭다 4번 암상스럽다는 실기하는 질투 실기하는 거 실기를 잘한다 셈 낸다 알아요? 셈을 잘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든 것은 생전처럼 낯선 낯설고 수산해 그런 기운이야 4번 셈 많은 것도 아니고 1번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2번 까탈스러운 것도 아니고 3번 밖에 없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9번 9번의 1번 이 작품은 신라시대 향가중 화폐이다 이게 군무원의 특징입니다. 군무원에서는요 일반 행정과 아주 다르게 고주문학을 낸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도 고주문학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에서는 고주문학을 낸 건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적어도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그 글의 갈래의 특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같으면 이거 제 망명을 물어보든 시조를 물어보든 그 갈래의 특성을 물어보자고 뜻을 물어봤듯 무슨 내용인지 아니 이렇게 그런데 군무원에서는 뜻도 물어보지만 갈래의 특징을 물어봐요. 향가 맞습니다. 몇 구치 향가냐면 둘레 여섯 열 줄이죠. 십 구치 향가입니다. 십 구치 향가임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니은 아입니다. 감탄사죠. 아무튼 나중에 향가를 배우게 되면 그리고 다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군무원의 문법과 일반 행정직 문법과 군무원의 고조문학과 일반 행정직의 고조문학이 완전히 다르죠. 따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챙겨 듣지 않으면 군무원 시험은 상당히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의 이론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플러스 추가 수업을 들어줘야 돼요. 플러스 추가 수업 안 그러면 고득점 맞기가 힘들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과목이 적으니까 군무원이 편할 줄 알았을 거예요. 군무원이 준비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과목들을 배로 공부해야 돼요. 과목이 적을수록 배로 공부해야 돼요. 생삭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있음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어떻게 갔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진 이파리처럼 그랬거든요. 여기 떨어져 잎은 죽은 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져요.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인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어요. 일찍 부는 바람에 요절했다는 겁니다. 요절한 죽은 누이죠. 그것처럼 죽었어요. 2번 기억은 하강적 이미지. 누의 죽음 상징 당연히 맞죠. 그래서 한 가지에 태어나고 가는 것을 모르겠구나. 아 극락사에게서 만날 내가 도다가 기다리게 놀아. 극락사에게서 만나자. 이런 뜻인데 3번 죽은 누에 극락왕생을 기원해. 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자. 했으니까요. 4번 니은은 미타찰 만날 내가 누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맞죠. 그런데 가득한 현실적 공간이 아니고 미타찰은 이상향 극락세계 이해 돼요? 극락세계니까 극락왕생을 기원하니까 현실적 공간이 아니죠. 미타찰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 공간이 그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10번은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긴장을 했다면 긴장을 했다면 즉 한 단어를 못 봤다면 무슨 몇 번인지 모르고 계속 헤맞을 수 있습니다.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단어를 놓쳤냐.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 탑골공원 이용객 실태거든. 1번 연령대별 이용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어느 시간을 이용하냐 이거잖아. 이건 맞다고 봤죠. 그러면 아 이용객들이 실태구나. 2번은 손호하는 이용객들이 손호하는 공원시설 행사는 뭐 뭐 있는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3번도 리얼 노약자를 맞죠. 이용객이 노약자니까 노약자를 위한 시설관리 대책은 대책은 실태가 아니죠. 해결 방안이죠. 대책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를 위한 시설관리 여기서 끝나거나 시설관리 현황 이렇게 해야지 대책은 어떻게 대비책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실태가 아니죠. 이 대책이란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단어가 안 보였으면 답이 안 보이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기억되어있을 알맞은 말 자 독해에서 일반 행정직에서 일반 행정직에서 가로열고 그러나 그리고 뭐 그런데 넣는 거 본 적이 거의 드물죠. 군무원은 늘 있습니다. 늘 있다고요. 알겠네요. 그러면 이런 걸 푸는 것도 뭐야 군무원의 고유 많이 냈던 독해 독해도 달라 독해도 봅시다. 그런데 1, 2번은 그러나고 3, 4번은 그리고지 반대 내용인지 똑같은 내용이 이어진지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비슷한 나이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 밑줄 비슷한 나이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 거든 그러니까 어쨌어요 어쨌어요 처럼 헤어처를 주고받는 일반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기억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 나이가 이해가나 이랬잖아. 그럼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야 반대 내용이야? 반대죠. 그래서 3, 4번은 답이 안되고 1, 2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가정의 사람은 앞에 니은 앞에는 직장 이야기거든? 근데 니은 가정의 사람이니까 한편 따라서가 아니고 마지막 디귿의 앞에 보세요. 디귿의 앞에 달리 어느정도 높게 대우해줘야 한다 밑줄 높게 대우해줘야 한다 높게 디귿 뒤에 과장이 자신의 부하직원의 말을 할 때 홍길동씨 누구한테 부하직원의 말을 할 때 높게 말했어 낮게 말했어 빨리 작성해줘요 높게 말했죠 그러니까 디귿은 거기 있는 것을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거 그래서 높게 대우준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한자 밑줄 기억이 돼요? 한자 음 음 밑줄 이것도 다른데요 행정직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행정직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한자어 표기가 틀린 걸 고르시오 이거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한자음 표기가 틀린 걸 모르봤죠 한자음이라고 모르고 도금 도금 행정직은 도금이 아니에요 한글 표기가 한자를 썼다 하더라도 한글 표기가 맞냐 틀리냐 이거 말이에요 한자는 맞게 썼는데 행정직은 한자는 맞게 썼는데 그 한글 맞냐 틀리냐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근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행위자 2번 보면 자유의 했는데 컴퓨터 4급 5급 5급 정도 되는 알겠네요 그래서 자유의사 했는데 지자가 뜨지자잖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물어봤죠 근데 이것도 한자가 아예 모른다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한자를 아예 모른다면 근데 어차피 군무원은 사자성어는 항상 내 근데 일반행정 한자성어 안 낼 때도 있어 없어 있죠 내년에는 거의 안 내죠 한자를 어휘로만 내잖아 그러니까 군무원에서는 사회생활을 공부하면서 사회생활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 글자는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몇 주십만을 대신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은 4번 막상막하죠 막자는 없을 막자입니다 위도 없고 아리도 없고 막상막하 3번 난형난제 나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누가 동생이라고 부를지도 어렵다고 똑같다고 3번 백중지세 이 백자가 맛백자야 막 이거 버금죽자거든 그러니까 이 맞은 백은 누구냐면 큰형 백씨라는 게 있고 중씨라는 게 있어요 백씨는 뭐냐면 큰형 중씨는 작은형 물론 남형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씨와 중씨의 형사인데 큰형과 작은형이 기세야 큰형과 작은형이 기세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합니다 막역주 막자는 없을 막자죠 역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스름이 없는 친구 서로 거슬림이 없어 그런 친구입니다 엄청 친한 친구 답은 1번입니다 14번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인데요 문학작품은 다양한 넷종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외쪽으로 밑줄 작가의 맥락 넘버원 밑줄 사회맥락 넘버투 문학사진 맥락 넘버쓰리 상호텍스 맥락 넘버포 의를 번호를 매기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작가의 맥락은 그랬지 넘버 몇이야 원 두 번째 그 다음 문단 사회문화작 맥락 넘버투죠 그 다음 문단 문학사진 맥락 넘버쓰리지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상호텍스 맥락 답은 몇 번이야 1번 15번입니다 기억을 들어가야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이 바로 앞에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뭐를 지우고 있다 있거든 어떤 걸 지우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 큰 기대에 걸면서 좋아 안 좋아 좋은 것 동시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양면성 1번 개연성이 뭐예요 개연성 있음직한 것 있음직한 것을 개연성 그립니다 답은 몇 번이야 양면성 3번 16번 아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인데 부사는 주로 디오는 영혼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는 다행히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는 문장 부사는 항상 글에 어디 나와야 돼 문장에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선수로 꾸며야 돼요 답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이게 제대로 문제가 됐으려면 맨 앞에 있는 게 선수가 2개가 나와야 돼요 바로 뒤에 꾸며느냐 아니면 저 뒤에 꾸며느냐로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답이 1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글이 보기에 기업들 리우즈 드라이기 적절한 거예요 이게 독해에서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좀 까다로웠습니다 나름 왜 까다로웠냐 이 글이 약간 편집을 했어요 이해 돼요 원래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이어지는 게 좀 어색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의제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한데 자 보기 글의 핵심은 보기 글의 핵심은 아니 아니 보기 앞에 있는 서양인이나 중동인 이거 있잖아 주제가 앞에 문장일까 저 뒤에 문장일까 자 맨 앞에는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 얼굴이 인상적인 힘이 담긴다 이게 주제일까 아니면 맨 마지막 프로필이란 말이 인물세계를 뜻한 것도 이 때문이다가 주제일까 맨 앞이죠 맨 앞이가 주제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뒤에는 프로필 하나도 없잖아 보기 글에서는 그러면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인상은 인상이 정말 인상적인 이미지 인상적인 이미지 빨간색 밑줄 그러니까 서양인 중동인은 측면 얼굴이 인상적이야 그러면 그 앞이나 뒤에는 딴 지역은 무엇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인상적이야 그러면 다른 글에서는 다른 지역은 해부학적으로 어디 측면이 인상적이다 즉 인상적인 이야기 인상적인 것 이해 된가요? 인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만약에 들어간다 답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뒤에 보세요 이렇게 각프의 중요한 명의주 중요한 것이 인상적이 아니에요 인상적이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파트가 전혀 아니에요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기억밖에 안 되죠 알겠네요 그리고 문단 순서 내가 항상 문제풀이할 때 무료특강을 하든 뭐 하든 문단서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이렇게 이런 이러한 이렇게 이거 핵심이죠 거기에 연결된 걸 찾는 거예요 항상 지난번 지방직도 그랬고요 다시 문단 순서를 카메라에 쳐볼까요 문단 순서를 다시 배열해라 이런 문제 풀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정문단을 찾아야 되거든 인정문단을 찾으려면 항상 힌트가 뭐야 이러한 이런 또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동물들의 의사소통은 그러면 앞에는 동물들의 의사소통이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이렇게가 있잖아 이렇게 각 부의 중요한 면 위주로 그러니까 서양이나 중등인은 회복적으로 그게 인상적인 중요한 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이 기억이죠 18번 수사법은 해마다 군무원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법을 안 한다 그러면 군무원 시험은 포기한 거다 마찬가지라고 뚜차 이야기하거든요 수사법 1번 역설법은 뭐가 역설법이에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근데 속에는 뜻을 담고 있는 거지 2번 과장은 뭐야 너무나 오버한 거지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축소해서 과장하거나 3번 죽은 뭐뭐야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이거지 4번 허리법은 뭐야 동물처럼 비유한 거지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무슨 법이야 죽여법 벌판에 모든 곡식과 푸성규와 풀들도 풀이 늘었던 잠에서 깨어났대 풀이 깨어났대 무슨 법이야 허리법 또는 의인법 허리법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야 1번 역설과 2번 과장 중에 하나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채집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비축이 이거는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폭포수보다 시원한 비축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과장 같나 좀 과장 같아 과장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뒤에 보세요 복도의 복도의 뭐야 산복도의 산복도의 다른 박질로 부하로처럼 달아오른 몸뚱 야 몸뚱이 어떻게 불하로처럼 달아올 수가 있냐 100% 과장이죠 100% 과장이죠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폭포수보다 시원했다 이런 것도 비축일기가 이런 것도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100% 과장이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들어가서 내 이름을 찍거나 아니면 와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소설가 누구 거 나온다고 찍었다 적중했다 다만 다만 어느 작품이 나온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박완사하고 신경님을 두 사람이 찍은 줄 알아요 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 안 나오면 책임지니까 안 나오면 변명할 수 있으니까 신경님 작가는 출제기간에 돌아가셨거든 이렇게 박완사 작가는 뭐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정신대 문제 때문에 나온다 했거든 그런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몰라서 특강할 때 막 하는 겁니다 알겠네요 그런 거죠 그렇다고 내 말 듣고 보면 그럴싸하죠 그렇구나 나올 만하겠구나 엊그제 가수 현철이 죽었잖아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트로트 한다 그러면 그쪽 관련 뭐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트로트 시험 온다면 그렇지 않냐 그런 식이야 19번입니다 다음 그래야 되는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 3,4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번이 좀 어려우는데요 에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한다 에코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에코가 사람 이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에코는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에코가 기호학을 뭐라 하겠냐면 기호학은 거짓말을 하게 사용되어 있는 모든 걸 연구하는 학문 문의라고 했어요 과장이 아니야 에코가 기호학은 거짓말을 하게 사용되어 있는 모든 걸 연구하는 학문이래 과장이 아니야 과장 맞죠 이게 정확히 말하려면 에코의 말은 과장이라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좋은데 그냥 과장에 해당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2번을 보세요 그거 마찬가지로 찾았나 두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래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 이게 뭐야 3번 일부 기업이죠 시청률과 고등료만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화작품 이게 3번 언론행태지 근데 봐봐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했거든 그러니까 2번 명품이라는 말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명품이라는 말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번역은 자 위에 프레지던트 그게 번역이요 명품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은 명품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게 아니고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쓴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도 문맥순서입니다 자 가에 이러한 상황 나왔죠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봐봐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운명론은 예를 들어 운명론은 그랬지 운명론이야 운명론 그죠 근데 나 봐보세요 나 나 한편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을 배격한다겠지 그러면 나가 제일 먼저 나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죠 맨 처음에는 운명론 이야기잖아 그러면 나는 운명론을 배격한다겠잖아 저 뒤로 가야 되지 근데 문제는 가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운명론인지 아니면 운명론을 배격하는 상황이 둘째만 판단하면 되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걷는 교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려워 그럼 누구 뜻이라는 거야 하늘 뜻이라는 거잖아 운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운명이 아니면 운명을 배격한 거야 운명이죠 그러면 가는 나보다 먼저 나와야 돼 이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밖에 안 되죠 4번이 될 수가 없죠 21번 외래요 표기 자 표준 발음 외래요 표기 로마자 표기는 군문에서는 주야장천 나와 근데 행정직은 그 세 단원이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7, 8년 됐습니다 안 내는 지 계속 알겠죠 외래요 표기 1번 슈퍼마켓 맞죠 2번 축하 메시지가 아니고 뭐야 메시지 이거 하나 가르쳐줄까요? 개나가 가르쳐준 거 아닌가 모르겠다 4중의 하나 아닌가? 어? 4중의 하나잖아 앞에 자음과 뒤에 자음이 똑같으면 외로우 표기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알겠네요 그럼 2중의 하나인데 A 아니면 2죠 A로도 발음하고 둘 다 발음하지 않나? 우리가 외로우 표기 쓸 때 메시지나 메시지 둘 다 쓰지 않나? 어? A로도 읽고 쓰고 E로도 읽고 쓰죠 무조건 2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어? 어? 정신 차려 뭐가 맞아요? 애하고 E가 다 되면 누가 맞다고 어렵냐? 난도만 높이면 무조건 다른 강사들은 여우라 그래요 유럽 표기 다 여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맑게 못하라고 여우라 그래요 지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핵심은 여우가 아닌가? 누가 자켓 그래 누가 재킷 그래 그런 말은 안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애하고 이 차이면 뭐가 맞다고 이게 맞다고 이거 아니다고 근데 계속 뭘 아니까 강사들이 지쳐가지고 애워? 안 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 씨 만드는 거죠 국립국원에서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끈질게 웃으면서 해야 돼 화이팅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강사들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여우라 이래버려 심지어 여우는 법을 가르치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막 앞글자 못하고 여우라 거는 그렇다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3번도 초콜릿이까 초콜릿이까 리시가 맞겠죠 4번 디지털 아날로그 답은 2번입니다 22번 다음 작품 주제 및 정서입니다 주제 및 줄 정서 및 줄 홍진에 묻히면 이건 뭐야 정극이네 상충곡 내가 군문 시험에 군문 특강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가사가 나올 텐데 이게 가사거든요 상극 상극 상충곡을 찍은 게 아니고 정철의 가사 사민국, 송민국 건너별 정도를 봐달라 그리고 최초의 가사거든 얘가 상충곡도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왔네요 봅시다 이거는 뭐야 자연 속에서 노니까 좋다 안 좋다고 자연 친화가 주제지 정서는 어떤 정서인데 만족감이죠 유세가 뭘로 안부지적이죠 만족감은 안부지적 이해 돼요? 정서는 그렇고 주제는 뭐야 자연 친화죠 당연히 1번 2번은 될 수가 없죠 근데 3번은 청산 나오고 유수 나와서 자연처럼 보이지 근데 이거는 3번은 이왕의 도산 12곡이죠 이거는 자연과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청산은 어찌해서 만년 동안 계속 푸르르고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주야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 했거든 마지막에 우리도 천상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그랬는데 만년 동안 항상 푸른다 뜻인데 만고상청이 무슨 뜻인데요 변함없는 학문 수양이거든 변함없이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안됩니다 1번은 길제의 시제고요 2번은 성산문의 시조인데 1번의 길제의 시조는 고려왕조가 멸망한 것에 대한 한탄 2번은 성산문의 시조인데 수양산 수양대군의 횡포 단종에 대한 충제를 노래한 거죠 그렇죠 수양대군의 실코 단종에 대한 충제를 노래하시고요 답이 4번인데 4번은 성순의 시조죠 성순의 시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할 거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다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 밑에서 2, 4, 5, 6번째 줄 역사소설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역사소설이 보세요 미시사는 거시 미시 미시사는 이러한 역사소설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환호나요 봐봐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버리거나 익명서 받아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했죠 그런데 3번은 익명서 받으러 사라지게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비판한 거지 그리고 3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답이 3번입니다 24번을 나는 속담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1, 2, 3, 4가 쓰니까 다 속담이거든 속담뜻을 모르면 독해가 안 돼요 이거를 뭐로 넣을 수 있다? 독해로 넣을 수도 있겠다 그럼 독해가 이런 문제가 된다 알겠죠? 1번 속담뜻은 뭘까? 바늘 허리에 실을 메워 쓸 수는 없다 바늘 허리에 실을 메워 쓰려 바느질을 하잖아 그러면 실을 바늘 구멍에 꿰야 되거든 그런데 잘 꿰지 안 꿰져 근낭에서 바늘 허리에 메워가면 되냐고 이건 뭐야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뭐 할 때 왜 바늘을 귀에 구멍을 안 치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쓰려고 하냐고 귀찮은 게 아니고 급하니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서두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급할 때 쓰는 말이야 급할 때 그냥 기억은 급할 때 내용이 아니잖아 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 2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기서는 사공이 많은 걸 죽겠었어 안 죽겠었어 안 죽겠었지 왜냐하면 배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천 물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되겠어 엉뚱하도록 간다 그 말이잖아 사공이 많으면 안 좋다 뜻이에요 그러면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좋다 또는 주관자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주관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좋다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실천 이런 건데 무슨 주관자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모두 말이 안 맞죠 3번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이건 뭐야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그 말이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무슨 일을 한다 그 말이잖아 근데 실천 이야기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4번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래서 봄이 온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렇지 하나만 보고 봄 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봄이 온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면 제비 온 거일 때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죠 한 번 선행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은 전체가 선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네요 하나를 보고 답하나 하지 말라고 그 행동이 한 번 행동했는데 잘했네 계속 행동을 해야 그런데 기억 그렇게 실천이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성품이 탄생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이해 돼? 한 번 선행하지 마 계속 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성품을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번 답은 4번이고 25번 제목이 뭐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거야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지금 군무원 국어를 했는데요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일반 행정지 학생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다섯 과목을 공부한다 그런데 다섯 과목을 공부한 사람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국어하고 행정행정법을 공부한다 그 과목을 한다 그러면 군무원도 시험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보면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다만 다만 군무원의 목숨을 그은 사람들은 한자도 해야 되고 고조무원 특강도 들어야 되며 문법의 심화 문법을 들어줘야 된다 이해 된가요? 그렇지 않으면 고독점을 맞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행정지 학생들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설을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